오늘 식판은 자색고구마 귀리밥이에요. 건강식이에요. 머이 피클하고 자색고구마와 단감에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어요. 자색고구마는 항암 물질이 있고 또 당뇨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질환에도 좋고 장수식품이고 다이어트식품이에요. 카레는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죠. 참 머이는 아주 우리 칼슘이라든지 철분이 풍부하고 또 담감과 비타민 A씨가 많이 풍미 들었고 카레에는 노인들에게 너무 좋고 연자색귀리밥이에요. 자색귀리밥 영양값 높은 데다가 노인한테 좋은 카레라이스를 한상 차렸습니다.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겠어요.